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거를 거기부터 듣고 끝나고 봅시다 동시 통역해 보세요 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근처에 수영장이 근데 수영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pool 그러면 물을 모아놓은 게 pool이거든 수영장이라고 하려면 swimming pool이 돼야 되겠지 swimming pool 근데 이건 pool이니까 물을 하여튼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어떤 데냐 which 뭔가 하면 in aramaic aramaic이 뭐라고 그랬어요 aramaic is called bethesda is called 불리워지기를 bethe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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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혀가 윗니발에 걸쳐요 bethesda bethesda 그러니까 이 발음하기도 힘들게 bethesda 라고 하는 잘못 들으면 배째라 그런 소리 같이 들어요 bethesda 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군요 그 aramaic이라는 연못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연못은 자연스럽게 생긴 pond 이런 건데 pool 그러면은 뭐 돌도 들어가고 이래서 일부러 물을 가둬놓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which is called bethesda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까지 들어보고 거기까지 이름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 pool이 뭐에다 뭐 어떻게 하는 거냐 and which is surrounded which is surrounded 그것이 surrounded surrounded가 뭐예요 surrounded가 둘러싸는 거죠 is surrounded 그랬으니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럼 뭐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겠죠 네 by five covered colonies by five 5개의 covered 뚜껑이 씌워진 뚜껑이 씌워진 colonies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colon에이즈 colon에이즈 뭔지 잘 모르겠죠 동민이 짐작도 할 수 없네요 네 그러네요 colon에이즈라는 게 뭐냐 하면 왜 그 이걸 주랑이라고 그러거든 주랑 주랑이라는 게 뭔가 하면 더 어려워지지 이 기둥이 일렬로 이렇게 딱 서 있는 것을 주랑이라고 그래 colon에이즈 왜 그리스나 이런 데 보면 기둥이 쫙 서 있잖아요 보통 두 줄로 서 있지 두 줄로 서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그런다고 근데 그것이 보통은 그냥 기둥만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장식으로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건 뭐가 있어요 위에 뚜껑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지붕이 지붕이 씌워져 있는 거 그래서 covered colon에이즈라고 그러는 거예요 covered colon에이즈 해보세요 covered colon에이즈 covered colon에이즈 그게 주랑이라고 그래요 주랑 주랑 네 그러니까 커버가 돼 있으니까 거기를 걸어갈 땐 비도 안 막겠지 네 근데 커버가 없으면 비를 막겠죠 기둥은 폼나게 서 있는데 네 기둥이 쫘르르륵 이렇게 서요 길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걸 colon에이즈라고 해요 컬럼이라는 거 아세요? 컬럼 네 저는 알 것 같아요 컬럼이 뭐예요? 컬럼 열 같은 거 아닌가요? 컬럼이 열이죠 열이면서 잡지나 신문에 컬럼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컬럼이 왜 컬럼인데? 컬럼도 기둥이란 뜻이거든? 동그란 원주가 컬럼이에요 아 근데 우리나라 신문하고는 좀 어울리지가 않는데 영어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사 하나가 기둥처럼 이렇게 이렇게 서 있다니까 아 아 그래요? 기둥처럼 기둥이 쭉 서 있잖아 이렇게 아 그 컬럼과 그 컬럼이 그걸 컬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컬럼이요? 그 기둥처럼 기사가 이렇게 써 있는 그걸 컬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컬럼 컬럼에이즈 컬럼 네 뭐 그 정도 감탄하고 네 자 둘러 쌓여 있는 which is surrounded by five covered 뚜껑 씌워져 있는 컬럼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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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럼에이즈라는 말은 사실 미국 사람도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몰랐던 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다든가 네 뭐 머리를 쥐어 떳는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어 네 서로 모르는 거예요 자유암으로 컬럼에이즈 근데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유식하냐 그 유식한 우리 네 들어봅시다 네 Now there is in Jerusalem near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n Aramaic is called Bethesda and which is surrounded by five covered colonies 아 거기까지 할 수 있죠? 네 그 풀이 뒤로 나온 이유를 아시겠죠? 뭐 in Aramaic is called Bethesda and which is surrounded by 이렇게 긴 말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풀을 뒤로 뽑아낸 거지 자 거기까지 이제 장면이 눈에 선하죠? 네 눈에 그려놨어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양문이 있어요 양문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양문이 있는데 그 옆에 풀이 있어요 그 풀이 뭐에 둘러싸여 있는가 하면 다섯 개의 다섯 개의 주랑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 물이 있으면 오각청처럼 돼서 다섯 개가 쭉쭉쭉 이렇게 뻗어서 둘러싸고 있다 오각청이 둘러싸이고 있는 그 모양이 생각이 나세요? 네 자 그걸 상상하면서 이런 거예요 짐작이 가요 좀 만만치 않죠? 어떨 때 어렵다고 그랬어요? 모르는 단어 들어있을 때 요게 고런 케이스에 들어가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 거기까지는 알죠? 네 영어를 들을 때는 아는 데까지는 배짱 좋게 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 만나면 짐작을 하고 여기에 이런 거 딱 들을 때 A great number of disabled people 여기서 전부 다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disabled라든가 요런 게 좀 캥기는 거지 네 맞아요 캥기는 게 나오면 빼고 들어요 네 빼고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소린가 A great number of disabled people A great number of 어쩌고저쩌고 people 이렇게 됐죠? 네 A great number of number 숫자가 크다 굉장히 많은 숫자에 disabled people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A great number of 그럼 뭐예요? number가 great니까 숫자가 많다 많은 숫자에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disabled disabled가 불구 불구 불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구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차장에 disabled라고 써놓은 게 뭐죠? 장애인 장애 불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에이블이라는 단어 알죠 네 에이블은 아이엠 에이블 투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네 그 사람은 에이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에이블 능력이 있다는 말인데 거기에 반대를 나타내는 접두사 디스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뭔가의 이유로 해서 뭘 할 수 없는 그래서 불구가 된 이런 사람을 디세이블드라고 그래요 디세이블드 네 그래서 많은 숫자의 디세이블드 피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말이 되죠 네 오케이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아니에요 네 그거는 허벅 그랑 그래서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감사합니다.